포할라와 사자 포할라와 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물 친구들을 소개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안녕 지잖아요 토끼입니다 지금 길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도착한 것 같아요 루토 루토양 아사이형은 멈췄어요 연료가 없나? 피하러 해볼게요 안 되겠다 됐다 됐다 2 3 3 3 3 3 4 5 1 1 5 5 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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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7 9 6 6 7 9 10 10 8 8 8 8 9 9 10 12 12 12 12 13 14 14 14 14 너무 잘생긴 거야. 이래도 되나 이렇게 이럴지. 걱정이 돼, 너무 잘생겨. 김이 형이 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로션 같은 건 안 바르고 거기 있는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라요. 진짜요? 왜냐하면 로션이 없어요.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사려고요. 이게 생각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편이 있는 척 하다가 갑자기 쫙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입학식을 하거든요. 교복을 입어봤어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짜파구리 진짜 잘 끓여요. 그래서 오늘 끓여 먹자. 오늘 나 4개 있어. 나 오늘 4개 있어. 진과 영상 나갑니다. 다 디에이티니 그들의 이 식사는 제가 매주주에 2번씩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걸어갑니다. 맛있는 것도 살짝 먹어주면서 그렇죠. 알죠? 이게, 이게 진짜 이게 나의 살게 아 정환이 그거 있어. 정환이 컵라 안 먹을 때 감자칩 부어서 먹어. 맞아. 맛있게는 너희 먹어요. 아니 얘 표정은 맛이 없거든? 얘 표정은 맛이 없는데 맛있어요. 과자에서 튀김은 옷만 나고. 현석이 형이 뭐 말하겠다고 한 걸 제가 말했다. 댄스 수업이 이제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춤출 때 액세서리 있으면 아프니까 액세서리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밥에서 한 3일 걸렸지. 한 3일 걸렸는데? 현석이. 오 마이 아이스. 혼잣어. 액세서리. 맞다. 맞아. 맞다. 저랑 지은이 형 같이 살고 있는데요. 숙소가 숙소인데요.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좀 많이 피곤하게 하긴 해요. 괜히 있는데 괜히 들어가서 말 그러고. 뭐 할래? 그러면 이제는 대답도 잘 안 해요. 제가 약간 차가워졌어요. 이게 약간 지은이의 약간 애정. 표현이죠. 표현. 근데 재혁이는 진짜 할 말 없어요. 왜냐? 재혁이 숙소로 놀러 왔었는데 그냥 저는 화장실이나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재혁이가 갑자기 휴대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박자 늦게. 자는 척을 하는 거야. 재혁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셨어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저도 좋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재밌잖아요 형. 재밌긴 해. 넌 이건 진짜 재밌잖아. 이건 재밌잖아. 이건 재밌잖아. 이건 재밌잖아. 이런 게 약간 되게 소소하고 하찮은 TMI죠. 다음엔 또 색다른 TMI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출발. 다행이다. 미처원의 파이팅. 미. 미. 미적인. 처. 처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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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다. 다.